환영합니다. 오늘 엄청 더웠는데요.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. 휴가 오셨나요? 대주연보로 오신 거 아닙니까? 고맙습니다. 오늘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시연방송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리고 또 부총장님도 오셨는데요. 휴가 안 가셨습니까? 부총장님? 휴가셨습니다. 아 이게 휴가시라고요? 휴가 주거 시간 되시고요. 계속해서 앵콜곡 여러분 다 같이 둥지 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드세요. 자 놀아 봅시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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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더 이상 황황하지 마 한눈팔지만 여기둔기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로 가르쳐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날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다시 저 꿈일까 사실일까 아니까 헷갈림은 써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동지를 들어봐 여다 여긴 자리 배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는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황황하지 마 한눈팔지만 여기둔기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젠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날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날씨가 꿈일까 사실일까 아니까 나 헷갈림은 써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동지를 들어봐 내 품에 동지를 들어봐 반갑습니다